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나오는 인간의 타락과 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잼스 성경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나오는 인간의 타락과 재성과 관련된 일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적 사실 그대로 믿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국가의 공식 발표에 나오는 어떠한 자료보다 또 리더스 다이제스트나 타임지, 라이프지에 나오는 그 어떤 기사보다도 인간의 타락의 기원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아담이 천사처럼 날개가 없는 33살의 남자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와 인간의 기원은 물론 완전히 다릅니다. 아담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천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 지음을 받았을 때 아담에게는 피가 없었고 그 몸에는 물의 순환체계가 있었습니다. 아담은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그 입에 넣음으로써 피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세상 그 어떠한 학교나 기독교 교계의 그 어디에서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이 사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한글 킹잼스 성경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기독교 대학의 교수들이나 학자들은 한글 킹잼스 성경의 말씀들을 공격합니다. 진리를 알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히브리어나 헬라어 심지어 영어와 관련된 지식 없이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한글 킹잼스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성경 119편 130절입니다. 주의 말씀들이 들어가면 빛을 주며 그것이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인간이 만든 교육체계 내에서의 학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그 사람에게 진정한 빛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어 킹잼스 성경의 경우 1611년에 과학적이고 사실에 기초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한글 킹잼스 성경의 경우는 1990년 초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빛을 현대의 배교환 학자들, 목사들, 성경 교사들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말씀 그대로 이분은 나무 근처에 아주 가깝게 있었습니다. 인간을 유혹할 만한 뭔가가 있으면 거기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유혹의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그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아마 이 나무에서 상당히 아름다운 매력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 나무여 과실을 보면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사악한 유혹이라면 음행이나 가늠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동산에서 데이트하는 정도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가장 강교한 유혹은 사실 살인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화장실에서 상대에게 담뱃불을 슬쩍 갖다 대기만 하면 점심값 정도는 끌어낼 수 있습니다.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는 것은 참으로 강교합니다. 여인은 그냥 사탄과 몇 마디 나누었을 뿐입니다. 여인은 자신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탄과는 사실 어떤 대화나 논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지만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다루었습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웨스트코트와 홀트의 합성이론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본문과 서방계열 본문을 합성해서 완전한 에라스무스의 비잔틴 본문이 만들어졌고 그 본문이 바로 성경이라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브가 최초로 저지른 죄는 말씀에 더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브가 가장 먼저 지은 죄는 오늘날 웨스트코트나 넷슬, 알란드, 맷즈거등과 같은 자들이 저지른 죄와 동일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시킨 것입니다. 그녀는 원래 명령에서 마음대로 영어로는 freely라는 단어를 빼버렸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창세기 3장 2, 3절과 비교해 보면 됩니다.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 단어를 삭제시킴으로써 사실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든 것입니다. 이 여인이 범한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부패한 역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NASV가 사도행정 9장 5절에 반을 삭제시켰습니다. 사도행정 9장에서도 또 요한일서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반씩 빼버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본문에서 삭제시킨 것도 아주 많습니다.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 즉 NASV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장 부패하고 오염되고 불경건하며 신성모독적인 번역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NASV는 2부처럼 말씀을 삭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본문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내용을 첨가시켰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다른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죽어가는 강도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NASV에는 이 단어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로 바꿔버렸습니다. 이런 단어 하나의 변화를 성경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극각의 대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2부처럼 말입니다. 또한 로마서 14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하나님의 심판석으로 바꿨습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리스도나 하나님이나 다 같은 단어인데 이까지 것 좀 바꾸는 게 뭐 대수야. 거의 대부분의 개신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바꿔도 그게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2부처럼 말입니다. 이런데도 미국의 수많은 대학에서는 NIV와 NASV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2천 곳 이상에서 아주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도 이런 성서들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켰습니다. 오늘날의 신학원의 교수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이분은 말씀에서 마음대로 freely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거기다가 그 다음에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첨가시켰습니다. 삭제와 첨가를 시킨 것입니다. 이부가 한 이 행동은 오늘날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죽을까 하노라라는 말을 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약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기원과 타락을 다루고 있는 창세기 첫 번째 세 장에서 성경 개정자들이 범하는 주요한 세 가지 죄를 보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유명하다고 하는 사자의 서 즉 고대 이집트인들이 파피리스 종이에 쓴 것을 모은 것에는 절대로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계의 대문호라고 하는 위대한 문학가의 조술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종교 소적에서도 모든 인간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모두 다 적용될 수 있는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러한 내용을 찾을 수 있는 책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간의 아주 결정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인간 자신이 입속으로 뭔가를 넣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사실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지켜줍니다. 이 말씀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은 그 어떤 인간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은 가장 본질적인 과학적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자신들이 물건을 숨기거나 뭔가 잘못을 해서 도망을 갖다 잡히면은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행동을 보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뭔가 잘못해서 붙잡히게 되면은 서로 잘못을 떠넘깁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적인 죄를 보게 됩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에 있느냐고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인간은 죄를 지으면은 숨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숨기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들키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남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도록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기에 내가 먹었나이다 하다라. 들키면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다른 사람의 탓을 돌리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탓으로 돌립니다. 인간 역시 인간의 죄들의 그 결과로 인해 생긴 수많은 재앙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에서 나오는 첫 번째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증오하고 싫어합니다. 성경을 증오하는 수많은 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빼고 더하고 그 의미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널려 있습니다. 동상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여자가 뱀에게 한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결코 하신 적이 없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셨고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을 때 혹 너희가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자기들 멋대로 해석을 합니다. 영어 킹잼스 성경의 경우에 사람들은 그건 너무 오래된 성경이야 그냥 치워버려 이렇게 말합니다. 한글 킹잼스 성경에 대해서는 그것도 뭐 맞을 수 있는데 이것저것 다 살펴보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을 우리는 선택해 우리는 한글 킹잼스 성경도 배쳐가지 않고 흠정력도 배쳐가지 않아 개혁 성경도 배쳐가지 않아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합니다. 자신들이 성경을 판단하는 그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한글 킹잼스 성경이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주지 못하는 빛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추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종교서적도 이런 것을 설명하진 않습니다. 종교서적 철학서들은 모두가 다 영적 진리들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입과 인간의 배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종교서적과 철학서들은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을 깨뚫고 입과 배로 시작합니다. 이분은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무를 보았을 때 그 열매가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아주 긍정적입니다. 보기에도 즐거웠습니다. 이 역시 긍정적입니다. 그 열매를 보니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몽땅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먹기에 좋은 열매가 뭐 잘못이겠어? 눈에 좋은 것이 뭐가 잘못이야? 이해하기 쉬운 성서들을 만들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집어먹으면 현명하게 될 것처럼 보입니다. 온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나 헬라하를 공부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물론 거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전 인류를 저주받게 한 인류에 뭐가 잘못이 있겠습니까? 이분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했습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결국 먹습니다. 먹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어찌하든지 간에 이분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 혼자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 죄를 추천합니다. 먹는다는 단어가 영원한 진리를 담고 있다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조 스미스의 몰몬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메리 베이커에디의 성경의 열쇠란 책도 그렇지 않습니다. 공자의 논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경전이라는 책을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벌거벗음에서 시작해서 여러분의 욕구는 입으로 뭔가를 먹는 것입니다. 입에 넣지 말아야 할 것을 먹는 것에서부터 여러분의 죄가 시작됩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는 것에 시작해서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다가 붙잡히면 남에게 잘못을 돌립니다. 인간은 일시적으로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선행으로 덮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첫 세 장에 이런 모든 인간의 본질을 다루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오늘날 정신과 의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로 놀라울 뿐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책을 여러분들은 본 적이 있습니까? 수세기에 걸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살아남은 옛날 고리타분하다고 여기는 책 한 권이 여기 있습니다. 이 책은 다른 모든 세상의 책들의 흥망성세를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지켜본 책입니다. 영어성경의 경우에 두세 달 간격으로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성서들이 이 한 권의 책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했지만 이 책은 다시 부활하고 묻히면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이 책은 너무나 강력한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지녔다고 하는 학자들과 목사들과 성경교사들이 새로운 성서를 번역해 놓는다 해도 그들이 새로운 것을 내놓을 때마다 이 한글 킹잼스 성경과 자신들이 내놓았다고 하는 성서를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왔다고 하는 성서들은 킹잼스 성경과 비교해서 자신들의 성서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킹잼스 성경이 기준이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그들도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브는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도 먹었습니다. 이브의 남편은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먹고 같이 죽자고 한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딨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디모데존서 2장 에베서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 후에 입으며 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범죄하였습니다. 여자는 뱀에게 속아서 범죄했지만 아담은 결코 속아서 범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었지만 여자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여자와 함께 죽으려고 한 것입니다.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송도의 관계는 아담과 그 아내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아내와 함께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브가 아담의 몸의 일부이고 뼈중의 뼈이고 살중의 살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내 뼈들중의 뼈요 내 살중의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라.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음이라 아니라 이브는 아담의 뼈들중의 뼈였고 살중의 살이었습니다. 몸의 지체였고 아담은 이브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했습니다. 이 구절에서도 피에 관련된 이야기는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피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읽고 그대로 믿으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대학의 신학교수들이라는 자들은 아 안됐어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런 뜻이 더 정확해 헬라어가 더 정확한 의미를 전달해주는데 이런 허튼 소리를 밥 먹듯이 합니다. 사실 그들은 이런 허튼 소리를 하면서 밥을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읽는 그대로 믿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물의 순환체계를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먹었을 때 이들에게 붉은 피가 생긴 것입니다. 이 피는 잘못된 피였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피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대속을 해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야만 죄가 용서된다는 그것을 어디에서 얻으셨습니까?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그들에게 피가 생겼기 때문에 누군가 피를 흘려줘야만 이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열매를 처음 먹은 것은 이브였습니다. 이 여자는 아담에게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보여주었고 아담 역시 먹었습니다. 아담은 알면서 먹었지만 이브는 속아서 먹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 사실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아담은 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알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나서 아담이 알고 있는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분의 모형이라. 기록된 사실 그대로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조상입니다. 아담에게는 씨가 있었습니다. 이브는 남자 없이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담이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이 세상으로는 죄가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죄는 이브에게서 멈추었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역시 이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 바보 같은 과학자들은 아메바 같은 단세포 생물에서 세포가 분열되어서 지금의 고등동물로 진화했다고 떠들어댑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가증스러운 억측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 9절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낳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았기 때문이며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기 때문이라 어? 너무 남성 중심적인 말 아닌가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사람을 지으신 분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날들에는 고난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시작으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으며 그 후에도 결코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보면 태초라는 말은 창세기 1, 2, 3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 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원숭이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 즉 메일과 피메일로 지으셨습니다. 무성이나 양성으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분은 먹었고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아담은 여자를 죽도록 사랑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창세기의 창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통해 세상에 있는 모든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세상과 인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창조와 타락을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세상의 대학들에서 강의하고 있는 교수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수준 높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 늙는 것, 죽음, 브라이트십병, 홉킨스병, 정신병, 수십가지의 다른 병들이 모두 피와 관련된 병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창세기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또 인간의 욕망과 애정, 남자에 대한 여자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태도, 권위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 그 권위가 어떻게 전복되고 그 결과로 입게 된 피해가 어떤지를 지금 창세기에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세기가 빛이 1500년경에 쓰여진 책이라면 어떻습니까? 플라톤의 공화국은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다루지 못합니다. 칼막스의 자본론,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모택동의 붉은 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첫 번째 세 장에서 이미 인간의 모든 문제를 충분히 다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게 되었는지, 또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기 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은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토록 배를 채우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죽어야 하는지, 인간의 몸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인간의 생명과 피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인간의 성품이 또 자세하게 성경 처음 세 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다 들키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면 자신들이 신들처럼 되어서 선악을 구별할 줄 알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모든 죄를 숨기거나 은폐하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까지 성경 처음 세 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 2, 3장에 너무나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 2, 3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과학적, 영적 진리들, 그들이 미국의 과학 발전사에서 다루는 35가지의 주제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창세기 1, 2, 3장을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의 바보가 되어서는 결코 안됩니다. 처음 성경 3장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바보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 죽었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아담과 이브는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은 육체적 죽음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무지옥주의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런 것은 신학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즉, 지옥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담과 이브가 금지된 열매를 먹자 그들이 즉시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었기 때문에 성경은 너희는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지금 죄와 허물로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죽어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디모대전서 5장 6절입니다. 향락 속에 사는 여인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시니라.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야만 합니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타락한 후 인간의 혼은 몸에 착 달라붙어 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과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혼이 몸에 딱 달라붙어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몸과 혼은 인간의 실체고 자신의 자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무지 몽매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죽어서 몸이 무덤으로 가면 혼도 무덤에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창세기 35장 18절에서 라엘은 죽어서 몸이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혼이 떠나려 했습니다. 창세기 49장에도 보면 야곱은 자신이 죽고 나서 50일이 지난 후에야 조상들의 무덤으로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철학자들입니다. 이것은 결코 신학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진리도 아닙니다. 지옥은 무덤이고 분리된 혼이 불타는 실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결코 신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헛된 마음과 상상의 결과로 동료 인간들을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게 하겠다는 속셈입니다. 동료 인간들이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절망적인 인간의 상상 속에서 나온 철학일 뿐입니다. 이런 것은 그냥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철학이라고 불러선 안 됩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둘 다 열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의 치마를 만들더라. 이들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스스로를 숨겼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사약을 하고 있다고 하는 95% 이상의 사실은 99% 이상의 목회자들의 모습과 거의 일치합니다.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자기 의라는 옷을 입고 하나님에게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강단 뒤에 숨어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과 아주 비슷한 모습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자 나타낸 이러한 반응은 오늘날의 신학자, 목회자, 성경교사들의 반응과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되나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몰랐어요. 다른 성서, 다른 번역가들은 다르게 말하던데? 이런 말들은 20세기의 최신 유행어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담과 이브가 한 말과 근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뱀에게 내려진 저주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여자는 자신의 남편이 자신을 다스릴 것이고 아이를 낳을 때 상고와 슬픔을 당할 것이라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물론 과학이 이 고통을 많이 경감시켜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가 자신의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는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젊은 여인들 같은 경우에 이 말을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남자가 집을 다스리지 못하면 자신의 가정을 파탄시킬 것이라는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한다면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뒤집어 엎을 수는 없습니다. 여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남자에게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키와 가시나무를 낼 것이고 땀을 흘려서 밭에 소산을 먹을 것이라는 저주가 내려졌습니다. 이 저주 역시 여전히 유효합니다. 남자의 생에는 슬픔으로 찰 것이며 흙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고통도 과학의 힘으로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에어컨이 달린 자동차, 집, 사무실은 사람이 땀 흘리지 않고 일할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땀을 흘리지 않게 되면 체내에 독소가 쌓여서 결국에 죽습니다. 사우나나 다른 운동으로 노폐물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과학의 덕분으로 10년에서 20년의 수명이 단축될 것입니다. 에어컨이라는 과학의 힘으로 말입니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화장을 한다고 해도 그 재를 담은 그릇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는 도자기입니다. 은그릇이나 금그릇에 재를 담아도 그 역시 흙에서 나온 광물들일 뿐입니다. 20세기고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뒤엎을 수는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 모든 장서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결코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4천년간 과학이 발전의 발전을 거듭해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구절, 단 한 단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땅은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땅에서 나온 산물을 먹기 때문에 사람은 모두 다 죽습니다. 땅은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입으로 넣는 모든 것은 모두 다 땅에서 나옵니다. 하늘에서 나온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땅에 있었던 것이 위로 올라간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셨을 때는 절대적이고 무호하고 과학적이며 교리적인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교육을 얼마나 받았든 성별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의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 6천년의 역사에서 어떤 과학자도 결코 손대거나 변개시키거나 더하거나 바꾸거나 개선시킬 수 없습니다. 킹잼 성경이 그것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여러분 역시 눈물과 슬픔에 찬 인생을 살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땀으로 일관된 삶일 것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에 대한 통찰력이 참으로 부족한 사람일 뿐입니다. 자신의 이러한 통찰력이 참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죽기보다 싫다 해도 세상에서 술이나 마실 뿐 달리 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주에서 생명의 기원에 대한 과학적 설명과 현재 인간의 상태와 타락의 결과에 대한 유일한 과학 교과서인 성경에만 이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에게만 빛이 들어가고 명철이 생기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